지금 팀이 4대1 앞서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최권주 선수가 굉장히 개막전 엔트리의 유력한 주전선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또 찬스가! 다시 한번 찬스인데요 골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곧바로 만의 골을 만드는 팀 다 아닙니다 지금은 신녀 선수입니다 신녀 선수 근데 아까 좀 전에 최권주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최권주 같은 선수가 연습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은 마음껏 발휘하는 상황이고 연습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은 조금 응차리거든요 약간 조금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없었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음밭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런 선수들이 있어요 연습 때는 부상당할까 봐 이렇게 좀 차리다가 리그 개막하면 이게 이빨을 감춰 있던 선수들이 이빨을 드러낸 선수들이 바로 최권주 같고 지금 신재원 선수도 득점 사이드백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목표시팀 좋았거든요 저렇게 단독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신재원 선수는 일단은 부상당할 때 집중부터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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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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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스 praticamente